자 그래서 17번 문제도 공부하고 왔죠? 네 그래서 17번 자 뭐 맞는 문장 고르는 건데요 She isn't with me now 맞는 문장이었고 I like yours white shirt 맞아요?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2, 3번은 나이 틀렸나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Is he from Singapore? 그는 싱가포르 출신인가요? 주격인데 목적격이 있어서 틀렸고 소유격 와야 되는데 소유격 대명서가 안 틀렸고요 1번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맞나요? 어떻게 고쳐야 되죠?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무슨 뜻이죠?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하나의 경찰물 가 있다 오늘 저기에 여기에 there가 두 번 나오는데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이런 뜻이고요 얘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냥 there is 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ard 맞나요? 맞나요? 틀렸고 그건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렇죠? 홀을 숙여야 되겠죠?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그 그 사진 그림들을 좀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확인해 오시고요. 제정금 할 게 없었나? 이거 제정금 해야 되네? 그래서... 16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틀린 문장이에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무슨 뜻이세요?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들은 매우 더럽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이따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정금 할 건데요. 여기에 왜 isn't 하면 안 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왜 aren't가 맞는지 여기는 her를 herds로 고치는 게 틀렸지 aren't는 맞는데요. aren't가 오는 건 맞는데 왜 isn't가 오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맞았었나요 틀렸었나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데 생각해 보세요. 대점할 때 맞았었다 틀렸었다? 맞았었다? 틀렸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아우 af 보às 그 또 그 그녀 4번이 틀렸다.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A가 뭐라고 물어봐요. Are you David's friends? Are you David's friends? 그랬더니 Yes, we are. Yes, we are.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걸 조심하래요? 왜 yes, I am이 아니고 yes, we are라고 왜 해야 돼요? Yes, we are. 이게 생각된 말 얘기해 줬는데요. Yes, we are. David의 friends. David은 남자한테니까. His.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David의 친구들이네. 그랬더니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래요?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설명하던 거예요? 여기서. You는 무슨 뜻도 있지만 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여기 그러면 뭘 보고 너희들이 너의 여기에 Are you David's friends의 해석이 너는 David의 친구들이니요? 너희들은 David의 친구들이니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복수형으로 돼 있죠. You는 너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는 David의 친구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너는 David의 친구니? 라고 묻고 싶어요. Are you a David? David 이거 보면 되나요? 맞다면 뭐라고 대답한데요? Yes, I am. Yes, I am. It's friends야, friends야. You는 너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일 수도 있고. 이거 여기에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뭐 보고 할 수 있냐면 이거 보고 할 수 있고. 친구 몇 명이야 지금? 한 명이요. 근데 얘는 하나라는 뜻인데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이니까. 여기에 이 문장 속에 You는 너희들이란 거 조심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얘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숫자가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조심하다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Is Torino in Canada? No, it isn't. 이건 무슨 대화예요? 그리고 이거? Torino라는 동네 이름 구미, 대구처럼 도시 이름입니다. Torino는 캐나다에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No, it isn't. In Torino. In Torino야? Torino가 캐나다에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야. 그것은 Torino에 없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번.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이런 뜻이야? Bill과 Mark의 14살이네요. 12살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요. Yes, they are. 14 years old. 14 years old. 14 years old. 대인은 뭐 대신 왔어요? Bill and Mark. Yes, Bill and Mark are 14 years old. 14 years old.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무슨 뜻이야? 꽃들이나 꽃들이 꽃들이 저요? 내인은? 그랬더니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Yes, there are. In the garden. Yes, there are. In the garden. 이런 이상한 문장이 어디있어? 글에 있다 그러고 있다 정원에 뭐가 있는데 뭐가 읽어보세요 왜 데어리즈 쓰면 왜 안 돼요? 18번 문제는 말았었어요? 틀렸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19번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다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요거 앞만 길어봤자 요거 앞만 길어봤자 이것은 재미없다 이것은 무슨 격? 그 다음에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이 손목시계는 너의 손목시계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에 맞다면 예스 예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대답에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됩니다 예스 예스 It is 뭐 예스 It is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그래 그것은 그래서 뭐 여기 뭐 It is mine. 뭔 소리야 뭐라고? It은 해석 안 해도 돼요? Mine은 뭐 되셔봤어 It is yours. 그럼 이 자리에 mine 지우고 yours 쓸까? It is yours은 무슨 뜻이야? 뭔 소리 합니까? It is mine은 뭐 대신 왔냐고 It is mine은 뭐 대신 왔냐고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s this your watch? Is this your watch?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것을 너의 기계는 그렇지 그래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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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뜻이다 똑같은 뜻인데 무슨격 소유격 뒤에 명사 무슨격 그 다음에 She is a figure skater 무슨 뜻인데 그냥 그녀지 그녀는 figure skater 선수다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 옆에 쓰고 있잖아 여기서 하지 왜 저기요? 저기 B1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바꾸면 되지 로그아웃 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 쓰다가 로그아웃 안 해서 그래 로그아웃하고 너로 네 이름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 어떻게 몰랐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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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으로 하길래 1부터 40만원 근데 응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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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부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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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아 이즈 나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는 무슨 뜻이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야? 의문문으로 바꾸라 합니다.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야? 이건 무슨 뜻이야? 만약에 책상 위에 없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의문문으로 바꾸면 도대체 여기에는 왜 R가 있을까? 색상 위에 없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책상 위에 없다. 무슨 격? 한번 길어봤자. 데이는 무슨 격? Are they on the desk? 성적표 보고 대화를 완성하는데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성적표 보고 대화할 때 1, 2, 3, 4, 5, 6 중에서 뭐 보고 대답하면 돼? 대답이 뭐겠다? 네,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애가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말로. 네, 그렇죠. 네게 영어 성적은 좋니? 라고 물어봤는데 좋대요? 안 좋대요? Yes, it is. It is 뭐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입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뭐 몇 번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요? 1, 2, 3, 5 중에서 뭐죠? 대답이 다시 보여줘? 1, 3, 4, 5 중에서 뭐? 네, 네, 네. 그래서 해석해주세요 이제 계속해주세요 이거 단어할때 딱 구댓 구댓이 무슨 뜻인지 다시 알아오세요 단어 너 시험 통과하고 나서 이거 시험친거 아니야? 구댓의 뜻이 뭔지 단어에 안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다 칠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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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맞아 응 어디가 틀렸는지 네가 말한 답이 어디가 틀렸는지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어라 10스튜렛트 인 더 클래스룸이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오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 구 대세 뜻이 뭐지 다시 단어에서 확인하고 나서 이거 해석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에서 이거 해석하시구요 여기에 왜 isn't가 오면 안되는지 얘기해 주시구요 이렇게 재점검 할 준비해서 오세요 다녀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